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웹 호스팅 업체, 즉 기업 등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 인터넷 나야나가 해커와 13억원의 협상을 마치고 감염 서버에 대한 피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나야나는 해커와 협상을 타결한 어젯밤부터 해커로부터 복호화키를 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나야나는 지난 1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리눅스 서버 300여 대 가운데 153대가 감염되는 피해를 봤으며 서버와 연결된 웹사이트 3,400여 개도 감염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커와 협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보안업계 등에서는 랜섬웨어로 기업을 공격해서 거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해커들이 유사한 방식의 공격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